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영남 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도 영동과 영남 지방 비 예보가 있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과 영동에 10에서 40mm,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12호 태풍 남태우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일본 규시에 상륙한 뒤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영남과 영동 지방은 내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9도, 청주 30도, 광주도 30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